나는 혼자 운동하는 것을 싫어했다. 모든 것을 혼자 해도 운동만큼은, 혼자 하는 게 싫었다. 우울하게 느껴져서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에 게을러서 핑계를 대는 것이기도 했다. 그런 내가 언제부터인가, 혼자 걷고 혼자 운동을 하고, 그 시간을 기다리기까지 한다. 대견한 발전이다.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데 익숙하지 않다.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. 그래서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려 든다. 나도 그렇다.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싫어졌다. 내가 휴대전화를 소유하는 건지, 휴대전화가 나를 소유하는 건지, 헛갈리기 시작했다.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가 내 시간을 벌어준다 생각했는데, 어느 순간 그들이 내 시간을 앗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. 그것도 너무 많이 그래. 이제 이것들로부터 한번 벗어나보자. 그렇게 혼자 걷기 시작했다. 휴대전화를 두고 단출하게 문 밖을 나섰다. 그랬더니 혼자 보는 날이 생각보다 괜찮았다. 혼자 보는 별도 괜찮았고, 혼자서 맞는 강바람도 좋았다. 혼자 듣는 잣길의 소음도 나쁘지 않았고, 혼자 느끼는 시간의 흐름도 고요했다. 혼자 있어 보니 비로소 나 자신이 오롯이 느껴졌다.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갔다. 이런 건가보다 자유라는 건.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걸어보자. 목적 없이 걸어보자. 그렇게 홀로 있어보자. 그것은 단순한 걸음이 아닌 내 속박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.